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에서 도자기는 전통적 의미로 고귀함, 아름다움, 섬세함, 그리고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도자기는 단단해 보이지만 한 번 깨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꿈에서 도자기를 보는 것은 삶의 연약한 부분, 보호가 필요한 가치 있는 것 또는 현재 중요한 상황이나 관계가 매우 섬세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개인적인 성장, 인간관계 또는 직업적 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도자기를 단순히 보는 것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 혹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도자기가 깨끗하고 아름다울수록 당신의 자존감과 만족감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도자기가 먼지가 쌓였거나 빛이 바랜 상태라면 현재의 삶에서 불만족하거나 방치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꿈은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인내심과 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도자기가 깨지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는 당신이 겪고 있는 도전과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꿈은 주로 상실, 실패 또는 깨지기 쉬운 관계를 암시합니다. 깨진 도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나 손실을 나타내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지거나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의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자기를 선물 받는 꿈은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물 받은 도자기가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다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자기가 이미 금이 가 있거나 불완전한 상태라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한이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도자기를 닦고 광을 내는 꿈은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닦을수록 도자기가 빛나는 꿈이라면 당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닦아도 더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도자기 꿈 한 회사원 어신은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도자기가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소중히 아끼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의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미리 느꼈다고 해석했습니다. 사례 2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자기 꿈 B씨는 오랫동안 교제하던 연인과의 결별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누군가로부터 아름다운 도자기 한 세트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 도자기는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후 B씨는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새로운 기회와 시작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3창의적 열망을 반영한 도자기 제작 꿈 미술을 전공한 B씨는 예술적 영감이 필요하던 시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C씨는 새로운 작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어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의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하고 현실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영감을 제공한 좋은 예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진 도자기를 만지는 꿈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나 찻잔 등을 본 꿈 가까운 시일 내에 연회에 초대를 받거나 대접받을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도자기 그릇을 보는 꿈 가정에 평화롭고 안정되며 행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생활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린 꿈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도자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흙을 불에 구워 도자기를 만드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큰 일을 성사시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박가리를 하다가 상고시대의 유물인 도자기를 발견하는 꿈 뜻밖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신상품을 개발하게 될 꿈입니다. 달콤한 횡재수가 있을 꿈입니다. 빛이 나는 금빛 도자기를 얻는 꿈 뜻밖의 좋은 운을 만나 운수대통하거나 권력을 거머쥐게 될 길몽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자기를 얻는 꿈 뜻밖의 행운으로 권력을 쥐게 될 것을 뜻합니다. 밭을 갈다가 도자기를 발견하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제품으로 개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도자기를 본 꿈 머지않아 귀한 자리에 초청받거나 융숭한 음식 대접을 받게 될 징조입니다. 창고에 예쁜 도자기 그릇이 가득 쌓여져 있는 꿈 모임이나 파틴에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분을 쌓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파손된 도자기를 만지는 꿈 배우자와 이별이나 이혼 등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아서 먹는 꿈 사업운과 태몽을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재능을 가진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시는 일이 나날이 번창할 것이며 많은 부를 누릴 것입니다. 남에게 도자기를 주는 꿈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될 징조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꿈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좋은 꿈입니다. 고급스런 도자기 보는 꿈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진급을 해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며 수험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장된 도자기를 꺼내 놓는 꿈 애정운이 상승하는 의미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도자기나 항아리를 풀어서 밖에 꺼내 둔 꿈 애정운이 활짝 열리는 꿈으로 사귀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꿈입니다. 도자기를 깨뜨리거나 금이 가는 꿈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 좌절할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유적지나 패총에서 유물인 도자기를 출토하는 꿈 역사적으로 축적된 조상의 순결이 한 작품을 통해 귀울림이 들리고 새로운 진리와 멋과 아름다움이 고전 속에서 현대의 미를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걸쭉한 횡재수가 있을 꿈입니다. 도자기를 출토하는 꿈 유물과 보물을 발굴하거나 희귀한 문헌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문화예술 세미나에서 진귀성을 발표할 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창고에 예쁜 도자기가 가득 쌓여있는 꿈 이 꿈은 파티나 모임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자기를 발견하는 꿈 이 꿈은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자기 깨는 꿈 일부러 도자기를 깨워버렸다면 바라던 소망이 속 시원하게 성취될 징조입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꽃병 꿈 일의 발전이나 행운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도자기를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꿈 자신이 놓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도자기를 건네주는 꿈 재물을 얻는 좋은 꿈입니다. 도자기를 잃어버린 꿈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지위나 신분이 낮아질 흉몽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자기를 선물 받는 꿈 좋은 일이 생겨 이득과 혜택이 주어지는 길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꿈 좌절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도자기를 사는 꿈 주변 생활 환경이 변화가 됨을 의미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부정의 마음을 가지면 극복할 일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도자기를 본 꿈 지위가 높아지거나 사업이 번창하거나 생활 형편이 크게 향상되어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될 징조입니다. 도자기를 팔아버리는 꿈 지위나 신분이 낮아지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질 흉몽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황금빛이 찬란한 용 도자기를 출토하는 꿈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큰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백자를 발견하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도자기를 감상하는 꿈 집안이나 생활 가정에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도자기로 만든 꽃병 꿈 행운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산 정상 땅 속에서 황금빛이 찬란한 용 도자기를 출토하는 꿈 호운을 만나 재수가 대통하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꿈입니다. 우물 속에서 도자기를 건져내는 꿈 횡재수가 들어와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